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힘당의 선거사기 은폐론자 3인방을 들자면 첫 번째는 이준석일 것이고 두 번째는 하태경일 것이고 세 번째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기호실 겁니다. 이 하태경 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의 3선 의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태경의 선거 결과입니다. 해운대구 갑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딱 보시고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의 붉은색 박스가 좀 이상하죠. 그것이 2020년도 4.15 총선의 해운대 갑의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후보별 차익값입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재 1동 14% 민주당 우재 2동 민주당 플러스 13% 우재 3동 플러스 14% 중재 1동 플러스 11%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해운대 국갑의 구민들이 모두 다 정신이 나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특정 후보에 대한 유영민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14%, 11%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중재 2동 플러스 16%, 좌재 1동 플러스 18%, 좌재 2동 플러스 14%, 좌재 3동 플러스 13% 이거는 정상이 아니고 그냥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후보한테 사전투표 득표율을 쑤셔 넣어준 겁니다. 어디서 뽑아서 미래통합당인 하태경 한께서 뽑아서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에는 유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27, 하태경 마이너스 28. 단 한 곳도 뭐죠?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 밑에 아마 5, 60개 정도의 투표소가 다 있을 겁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레벨까지 여러분들 자료를 발표합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단 한 곳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유영민 후보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에서. 그냥 백전백패, 백전백성이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승률입니다. 하태경은 여러분 뭡니까? 다 마이너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죠. 거소선상 마이너스 12%, 관외선표 마이너스 13%, 국외 부재자 투표 마이너스 28%, 우재 1동 마이너스 12%, 우재 2동 마이너스 12%, 우재 3동 마이너스 12%. 어마어마하게 그럼 여기 17번 뭡니까? 좌재 1동 마이너스 17%, 좌재 2동 마이너스 13%. 그냥 표를 가져 장난을 친 거죠. 국외 부재자 투표는 완전히 그냥 놀이터였네요. 이게 뭡니까? 작물입니다. 도독질로 이야기하면. 작물을 확보한 겁니다. 범죄 행각은 못 봤습니다. 은밀히 행해졌을 테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조작하는 것이 은밀히 행해져서 그냥 하늘 아래 그냥 행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작물을 확보한 겁니다. 살인자들이 살인을 범한 정거물들이 뭡니까? 이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선거데이터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뭐가 여러분 똑같이 이야기 되겠습니까? 하도 신계가 여러분 제야 전문가가 가장 왼쪽에 2016년 20대 해운대구 갑 20대 총선 결과를 구해봤습니다. 이때도 하태경도 출마하고 유영민도 출마했습니다. 수치가 여러분들 3%, 2%, 1%, 3%, 5%, 6%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2016년 선거에서는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이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율을 원상복귀를 다 시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원상복귀 시킵니까? 선거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표가 이동한 전산 프로그램을 짜게 된 관계식 그러니까 하태경에게 몇 퍼센트 훔치고 한건영 후보한테 몇 퍼센트 훔쳐가지고 유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준 관계식을 딱 찾아낸 다음에 여러분들 그것을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구한 것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죠. 수치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하지 않습니까? 조작이 안 된 거죠. 2020년 21대 해운대구 갑 조작 2020년 20대 해운대구 갑 수정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보니까 이게 공정선거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던 선거죠. 2016년 선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더욱 명확해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작한 선거고 2016년 선거는 조작 안 한 거죠. 이래도 여러분들 하태경은 결사적으로 뭡니까? 국힘당 내부에서 선거 사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 직후부터 그야말로 선거 공정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죠. 남으니까 하겠죠. 사람은 공짜로 안 하니까.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주물럭 등심처럼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여기서 안 끝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상화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예고편과 같기 때문에 제가 경고도 하고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맨정신을 가진 사람으로는 도저히 제가 볼 땐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주인이 아닌 나라는 겁니다. 지난 2017년부터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친김에 철닥순이 없는 여기 보시죠. 이게 이준석이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준석이 이런 결과입니다. 노원구병 이게 선거입니까? 2020년 20대 노원구병 조작 사전투표 한쪽은 표를 쑤셔 넣어주고 한쪽은 표를 뭡니까? 훔쳐갔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짓을 안 했으면 2016년 총선처럼 이렇게 차익값이 적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작된 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니까 노원구병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수치가 작은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도 손을 안 댄 겁니다. 이거는 그냥 뭘 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내가 발표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가지고 빼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당일투표 득표소하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만졌는데 신임 대통령이란 사람은 문산만 보고 나는 대통령 먹었으니까 알 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20대 정상입니까? 사전투표 득표를 뭡니까? 한쪽은 쑤셔 넣고 한쪽은 빼앗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국외 부재다 투표는 완전히 놀이터입니다. 이준석은 마이너스 26 김성한은 플러스 26 25 말이 되는 짓들 해야죠. 여기 나온 거 보니까 플러스 1이 나왔으니까 플러스 26하고 마이너스 2 딱 일치하네요. 상계 1동 상계 2동 이런 것을 이준석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자기 선건데 다 알겠죠. 왜 그렇게 하겠냐? 나무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참 영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작된 것을 제야 전문가가 원위치를 다 시켜가지고 조작 안 된 상태로 다 바꿔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치가 작은 겁니다. 차이값이 수정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선거데이터를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수학관계식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같으면 이준석 함께 몇 퍼센트를 빼앗고 이남수 함께 몇 퍼센트를 빼앗아가지고 정확하게 김성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것이 그대로 뭡니까? 그냥 딱 파악이 된 겁니다. 조작값이 몇 퍼센트고 조작률이 몇 퍼센트인지 그 조작값을 알기 때문에 조작값을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뭡니까? 이 사전투표 득표를 만들어 보니까 진짜 사전투표 득표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공병호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야 전문가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맞추면 법에 따라서 자신의 홈페이지 위에 당선자와 낙선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후보별 거소선상투표 후보별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동별로 관내사전투표 득표수 당일투표 득표수를 발표한 것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일반인보다 전산 프로그램이 능하니까 오랫동안 프로그램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붕 돌려보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숫자가 만들어진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던진 표를 그냥 합산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의 프로그램을 조작률을 넣어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가 기가 차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익선거에서 당선자를 표를 뭡니까 만들어가지고 결정을 해 준 겁니다. 이런 참 이번에 이게 다 이게 덮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은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사전투표를 훨씬 더 활성화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자화하겠죠. 터치스크린 같은 걸 도입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다음에 뭡니까 선거법을 더 강화해가지고 선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박해라 하겠죠. 그러면 그 사회라는 것이 그냥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모든 권력을 수십 년을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체제가 베네수엘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뭡니까 차베스가 물러나더라도 마드로가 이름도 잡았더라도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꼼짝 달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행히 젊은 날 이 숫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작업을 제야 전문가가 해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뭡니까 엉망진창으로 치렀는데 대법관들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선관위는 이런 방구도 없고 이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다들 세금 먹고 뭡니까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번 보시죠.